김만배 씨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도 받고 있죠. 2020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칭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죠. 그 꺼져가던 불씨를 어떻게 보면 정치생명의 불씨를 살렸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봐야 될 텐데 여기에 김만배 씨의 주력이 숨겨져 있었다. 이런 의혹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화천대유의 실소유자인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방문한 일지입니다. 대법원 무죄 취집 판결이 있기 전후에서 총 8번을 대법원을 방문해서 권순일 대법관을 만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한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JTBC 보도인데 2020년 3월 13일 날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만난 지 일주일 뒤에 김만배 씨가 3월 13일 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누구와의 대화 내용이냐면 이성훈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요. 한번 그래도 봐주세요. 전원 합의체 안 가고 소부에서 아직 1차 보고서도 안 갔고 이제 형사조 공동연구관이 이번에 바뀌어서 어쨌든 바뀌면 기록을 보는데 이게 정확한 김만배 씨의 워등입니다. 그대로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2020년 7월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이게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이 이끌어집니다. 그때 권순일 대법관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저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이끈 캐스팅 모터 역할을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죠. 그런데 김연아 의원님 김만배 씨가 왜 저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저 대화 내용이? 그런데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재판 조사관들이 재판에서 나온 여러 가지 증거나 혐의들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하는지 일반인들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순일 대법관을 김만배 씨가 만났죠. 그런데 진짜 자기 집 드나들듯이 대법관 있는 그곳을 엄청나게 들락날락했다는 근거들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죠? 자기 거기 이발소 다녔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대법원 지발소. 어쨌든 굉장히 많이 들락날락 걸렸는데 그 사이에 계속 재판과 관련된 과정을 보고받고 정보를 얻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제가 봤을 땐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하고 어느 정도까지 관계가 증명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당시에 저 재판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너무나 기적적으로 뒤집혔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출마하게 되는 또 결정적인 다리 역할도 했습니다. 또 권순일 대법관은 50억 클럽에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곽성도 전 의원에 대한 50억 클럽 판결을 두고 굉장히 민심이 분노한 가운데 검찰이 다시 항소를 했는데 저는 이번에 김만배 씨 대장동과 관련된 이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반드시 이때 권순일 대법관의 이 50억에 대한 내용도 같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자꾸만 이상한 특검 하자고 하는데 50억 클럽 특검부터 먼저 하자고 주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김만배 씨가 얘기한 저러한 내용들이 전원합의체부터 해서 저런 것들이 보고서 일정이나 바뀐 연구관이 기록을 보고 있다. 이런 내용 등은 사건 담당자가 아니면 법원 내부에서도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김만배 씨는 저 얘기를 권순일이라는 대법관을 만나고 온 지 일주일 뒤에 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나오는 의혹은 권순일이라는 대법관이 김만배한테 저런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런 부분은 변호사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변호사도 몰라요? 전혀 모르죠. 저 정도를 알면요. 의뢰인한 등이 변호사한테 10억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법원하고 선이 닿는다. 그리고 여기 저 정도를 알면요. 이재명 씨 양이 김만배 씨한테 꼼짝도 못합니다. 내 목숨 줄을 치고 있구나. 재판을. 저게 진짜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게 연구관들도 개개 연구관들은 물을 겁니다. 어떻게 공동연구관 제도 1차 보고서 소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권순일 대법관 정도. 그 정도 돼야만 대충 파악해서 가능한 이런 일이고. 그 시점을 보십시오. 전부에게 해부되기 직전, 그다음에 해부된 직후 전부에게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시점이 아니 아무리 이게 오비일학 까마귀가 날면서 배 떨어지는 것도 한 번이지 까마귀가 날 때마다 배가 떨어집니까? 오비일학이 흔하게 계속 일어납니까? 저건 누가 봐도 개개 저는 추악과 사법 거래가 아닌가. 그리고 대법관을 그만두고 바로 화천대유 고문으로 1,500만 원씩 받지 않습니까? 화천대유 대주전은 김만배 씨죠? 네. 연세대의 로스쿨 교수 월급보다 제가 알기로는 많을 겁니다. 1,500이면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이런 얘기에 50억 클럽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까지 짚어봤습니다.